1.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호와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요호와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요호와이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요호와이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사회 34장 16절에 보면 요호와이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호와이의 책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회에서부터 말락지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 주 이수구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찾고 이수님으로 말매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수님 이름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들은 이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또한 이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올 때에 선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호와이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씀을 읽은 가운데 뭐라고 그랬느냐 32절에 누구든지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지 않냐고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역사는 바로 영혼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든지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될 때는 요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데 모세 때에 요호와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모세 때에 요호와를 불렀고 엘리야도 요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지나간 구약이다 이렇게 하고서 요호를 안 부르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호와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래는 예언을 해놓은 것은 예언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언의 성취가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만앙의 왕 예수님으로다가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구원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체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을 종돌, 엘리야 같은 종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부의 구원 신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영혼구원만 부르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구원과 신부구원을 부르지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육적으로 다 본다면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예루살렘은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거든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다 히브리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몽땅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러는 그러한 복음성과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면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를 준비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다가 심판할지게 누구를 통해서 피난처를 준비했습니까 노화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피난처거든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부르다가 심판하시는 그때의 피난처는 불타지 않는 노화 방주를 하나님은 예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피난처다 어디가 피난처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이 노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화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불타지 않는 노화 방주를 짓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노화도 있겠죠 엉터리 같은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은 다 같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영적 어떤 노화를 통해서 불타지 않는 노화 방주를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피해해요? 왜 피해? 어떤 환란이 오는가 피해고 어떤 재앙이 오는가 피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그냥 왜 피해요? 피할 일이 있으니까 피할 것이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 성이 멸망받을 지게도 그 도성을 떠나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재앙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한 사람은 살아남고 안 피한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지 앞으로다가 이 이혼이 성취되는 시대에 이혼을 할 하나님의 종들은요 영권을 받아야만이 담대히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준 예언을 여기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이나 또 국가적인 그런 것을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 이상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적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는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책 보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권을 하늘의 영권을 받은 자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상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우르다가 방원받은 분들은 많지만은 통역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다가 현실이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잘 먹고 살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것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황금만능 시대가 와갖고 전 세계 모든 자들이 물질만능으로다가 기울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만능에 젖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벌써 하늘에는 징조가 보이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고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무서운 폭풍과 태풍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보내시고 있거든요 계속 이 지구에 경고를 보내시고 있어요 해일을 일으키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성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막 그냥 작은 산이 터져버리고 큰 산이 막 갈러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막 성경에 예언을 다 해놨어요 거기서 지진이 온다 땅이 파도같이 뛰놀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지진이 올 때에 그냥 번개치듯이 지식 이르는 적이 아니라 땅이 파도 뛰는 것 마냥 막 뛰는 날이면 이거는 예를 들어 몇 초간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사람이 집이 남아나갔어요 안 남아나갔어요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있고 그게 성경의 예언이라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 막 뛰논다고 그랬어요 뛰논다고 뛰어놀 것이다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밑절을 제가 못 외워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하박국 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밑절에 나옵니다 막 그냥 파도가 뛰노는 것처럼 막 그냥 땅이 막 그냥 땅이 진동하지만 파도같이 뛰논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모르겠어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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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찾았어요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너진다고 했어요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진다고 했어요 그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구절에는 주께서 화를 꺼내시며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린다고 그래요 아우성이 나는 것입니다 막 쪼개지고 막 갈러지고 아우성이 납니다 앞으로다가 자연계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에 딱 예언을 했거든요 270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2700년 전 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님 올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러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잘 못 보고 꼭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 없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상하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큰 재앙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병이 오고 그럽니까 자연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계속해서 막 태풍이 올라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오고 폭풍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앞으로 다가 되어질 예언을 위하여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가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것은 그날에는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오드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주의의 술을 부러야지 무슨 여호와를 부르냐고 잘못하다가는 닥치듯이 찌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도 이현서가 있지만 이현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현을 해 준 내용에 대해서 왜 숨기고 있습니까? 알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야 같이 용권을 받지 않으면 담대히 예언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거를 예언을 하게 되는 날이면 예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편안하게 놔둬라 죽든지 살든지 그 왜 예언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평안하지만은 앞으로다가 물로다가 심판하니까 너는 부지런히 방주를 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 노아에게 알파의 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말 안 들었지 어떻게든 간에 노아는 순종해서 그때의 주인공은 노아였고 노아의 가족이라도 순종해서 구원을 이뤄서 그 신세계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바로 주인공들이 되어서 인류 조상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인류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자꾸만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다가 자연계가 혼란이 와요 그래갖고서요 곤충들이 인간을 상당히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고 모든 원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먹는 양식이 끊어지는 재앙시대가 옵니다 재앙시대가 와요 그때의 곤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원료를 공급받고 일용할 양식을 보장받는다고 그러면 아주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죽는 날에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에 피난처라는 것만 뽑아갖고서 그것만 이용해갖고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언하지 못하면 못하는 걸로다가 있어야지 예언하는 척 해와서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잘못 예언하는 날이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증거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는 날이면 힘하고 줄이고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해다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는다고 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죠 참으로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비풀린 이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다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줘서 모세나 엘리아들은 앞으로다가 수많은 이적을 베풀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다가 어떤 과학도 아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파로를 굴복을 시켰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앞으로다가 수탄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그리고 스가리아 4장 6절에는 인간의 신과 능은 쓸데없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럴 때 수많은 자들이 머리또를 찾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 은총은총이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